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39000원대에서 지금 진행이 돼요. 제가 아예 다시 한번 이 칼라를 좀 보여드릴게요. 원래 여러분 보통 저렴한 폭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블루 폭스가 많아요. 블루 폭스가 많은데 블루 폭스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게 이 실버 폭스예요.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사실은 가격이 39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것만 실버 폭스고 이거 원래 내추럴 칼라 그대로거든요. 원래 얘만 실버 폭스고 나머지는 그냥 저렴한 블루 폭스 이런 건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얘도 실버 폭스 얘도 실버 폭스 와인 칼라 얘도 실버 폭스 네이비 얘도 실버 폭스인 거예요. 전부 다 실버 폭스예요. 지금 얘가 네이비 칼라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와인 칼라예요. 조금 더 붉은 빛깔이 더 많이 나죠.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얘가 지금 와인 칼라 버건디 칼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블랙인데 윤기가 찰랑찰랑 찰랑해요. 이거를 지금 백화점에서는 99000원대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3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대로 얘가 이제 실버 내추럴 칼라입니다.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아마 같은 가격이면 선택하시기 좀 좋은 게 그 블루 폭스랑 제가 실버랑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은 오히려 실버를 권해요. 실버가 훨씬 비싸니까. 근데 똑같은 실버 폭스가 블랙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블랙을 권합니다. 왜냐하면은 얘는 일반 실버 폭스에다가 탈색을 한번 쫙 다 해요. 탈색을 한번 싹 다 하고 그 위에다가 블랙으로 한번 염색을 쫙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추럴 실버보다 훨씬 더 비싼 공정을 거친 게 이거예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지금 빛 반사 보이세요? 윤기가 실버 폭스는요. 아 이거 진짜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얘가 지금 천연입니다. 천연. 천연 100%예요. 예쁘죠. 여러분 염색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정도 윤기가 있으려면요. 원래 그 자체가 윤기가 원래 좋아야 돼요. 그러려면은 제품 품질이 좋아야 되겠다는 얘기죠. 근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. 그리고 보통 제가 실버 폭스 뭐 한 4만 얼마짜리도 이제 뭐 덜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보다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안쪽을 보시면 이 폭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. 다른 것들보다 한 1.5백 가량은 넓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얘는 목만 감싼다는 느낌보다 왜 숄처럼 숄카라 처럼도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티가 나잖아요. 존재감 확실하게. 모으지니 그냥. 보세요. 이게 여러분 실버 폭스입니다. 블루 폭스는 보통 폭스를 구입하실 때 이거 블루 폭스예요? 실버 폭스예요? 한번 물어봐서 체크를 하세요. 그러면 당연히 블루 폭스보다 실버가 더 비싸요. 근데 똑같은 실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.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이게 실버 내추럴 칼라예요.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내추럴 실버를 구입하시라고 얘기를 해요. 물론 이것도 되게 이대로의 칼라가 또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저는 똑같이 이게 블랙도 실버 폭스고 얘도 실버 폭스라면 저는 당연히 얘를 권한다고요. 왜냐하면 이거는 이 상태에서 한번 아예 색깔 다 빼요. 색깔 다 뺀 다음에 그 위에다 염색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실버 폭스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염색을 해도 이렇게 윤기가 좋으려면 원래 그 자체가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길이감이 워낙 길어요. 길이감이 길어서 이 폭도 이 폭이 여유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거는 자석이 여기 위에 하나만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자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이 달려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기 위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폭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폭이 넓기 때문에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우아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인다는 거죠. 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. 이런 게 우편이랑